온리뷰 구독! 알림! 10만! 가자!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온리뷰! 드디어 당첨! 추첨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일단은 지난 58편부터 해서 3월 당첨자분을 추첨을 할 텐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언지를 해드리면 저희가 사실상 댓글과 이메일과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이렇게 해서 모든 조건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좋아요까지 강요하는 건 조금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 아닌가 라는 의견들이 좀 있으셔서 구독을 공개한 것과 그리고 댓글에 이메일과 여러분들의 작은 소중한 의견, 감사의 코멘트 남겨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하도록 하고요. 좋아요를 제외한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으시면 당첨이 되더라도 무효로 처리하고 재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분 첫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3월분 선글라스편 먼저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편이죠. 오클리 프로그 스킨라이트. 이 편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공정한 추첨 프로그램 포튜브를 통해 바로 영상을 불러와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불러오기. 이왕이면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너무 좋죠. 댓글 49개, 49대 1, 1대 49의 경쟁률이 되겠네요. 댓글 불러오기. 불러오기. 일단 댓글 숫자가 그렇게 아주 많지 않기 때문에 금방 불러왔어요.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픽. 추첨.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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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자. 어 이분 바로 한 번 뽑히셨는데? WKS님. 4월 2일 날 남겨주셔가지고 사실상 원래는 3월 말까지 댓글인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제 개인적인 휴가 관계로 오늘 기준으로 댓글 남겨주신 분들까지 다 허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클리가 정말 편한가봐요. 잘 봤습니다. 해서 이메일 주소까지 남겨주셨고 좋아요는 없음입니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아요는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점 구독은 구독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독은 비공개로 되어 있으면 저희가 무효처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58편 오클리 프로스킨라이트 당첨자 나왔고요. 자 이제 59편 오클리 홀브룩 엑셀 얼큰이들을 위해 오클리가 나섰다 요거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 추첨해야죠. 바로 자 아 처음부터 유튜브 댓글 추첨 자 영상 모두 불러왔고 자 댓글 아 여기도 뭐 경쟁률이 뭐 그렇게 높지 않아 여기도 자 블로그가 완료되었습니다. 추첨을 진행해주세요. 추첨하기 하겠습니다. 자 추첨 오클리 홀브룩 엑셀 오 이분 아 구독이 비공개야 구독이 구독은 공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 아쉽네요 이분 다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 구독은 공개를 해주셔야 돼요. 좋아요는 강요하지 않습니다만 뭐 좋아요 해주시면 땡큐고요. 이분도 비공개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죠. 자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구독은 공개를 해주셔야 자 구독 중 좋습니다. 자 강신영님 축하드립니다. 오클리 홀브룩 엑셀 얼큰이들을 위한 항상 좋은 리뷰 감사합니다. 어서 10만 구독하셔야죠. 그래서 이메일 주소까지 자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편 60편이죠 이제 홀브룩 엑셀까지 했고 네 아 이거 1971 스퀘어 네모난거 아 이거 웬만해서 소화기가 쉽지 않던데 완전 핵 인싸템 핵 인싸템이지 이게 이거는 여성분들이 써야 귀여울 것 같아 받아가지고 여자친구 선물해주고 오면 되지 뭐 어 이제 슬슬 경쟁률이 좀 올라가죠? 자 댓글 블로그 빡빡의 필수템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아 구독 비공개는 조금 지금 정말 정말 안 됐다 핵 인싸 될래요 아 어 MKS님 이분 아까 되신 분 아닌가? 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혜자스러운 채널이기 때문에 중복도 드리겠습니다 중복 아닌가? 중복 맞죠? 축하드립니다 중복도 드려요 저희는 여러분들 뭐 이번에 당첨됐다고 해서 4월에 또 안 드리는 거 아니니까 중복 드려요 네 핵 인싸 될래요 네 이메일까지 그리고 구독해주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아 우리는 뭐 중복 좋다고 또 안 죽으면 이런 거 없습니다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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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드리죠 자 핵 인싸템 받아가셨고 아 이분 개탔네 자 61편까지죠 61편까지 맞나요? 61편 댓글 추첨 아 좋겠다 저분은 아 좋겠다 저분은 대박인데 아 경쟁률이 점점점점 경쟁률이 점점점점 치열해지고 있어요 이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아 온리뷰에서 매편 선글라스를 준다더라 뭐 이러면서 점점점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죠 자 뽑겠습니다 추첨 마지막이죠 3월 선글라스 이벤트 오우 팟팟님 팟팟님 항상 눈부심 때문에 고생했는데 선글라스 하나 장만할 수 있으려나요 옷님 착용샷 보니 뿜뿜이 옵니다 자 이메일 주소 남겨주셨고 우리 구독 중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4편 4분에 사실상 3분이죠 네 한 분 중복이니까 여러분들 또 이번에 당첨됐다고 해서 안하고 하지 마세요 다음 달에도 또 도전하세요 받으셨어도 쭉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뭐 경쟁률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이거 어떻게 중복이 나오냐 여기서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바로 이어서 저희 또 시계편에서 드리는 우리 디키 신상 안경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 안경이 어디갔지 안경 시계편의 안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계편이 123편부터 126편까지네요 시계편 자 실베스타 스텔론이 사랑한 이탈리아 시계 이게 파네라이 이 편 안경은 랜덤 배송인거 알고 계시죠? 시계편 123편부터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계는 경쟁률이 좀 있어 근데 이게 시계는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고 댓글 100개였어? 이메일 주소 안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메일 주소 안쓰시면 무효처리 됩니다 구독도 비공개로 하시면 안 돼요 공개로 하셔야 됩니다 댓글 100개 댓글 100개 뽑죠 바로 가겠습니다 실베스타 스텔론 실베스타 스텔론 아 이메일 아 구독도 비공개야 이분 유민재님 에헤이 구독을 공개해 주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뽑겠습니다 에헤이 근데 이해는 돼 구독 비공개를 하시는 분이 자 이분 성복희님 안경 잘 쓰겠습니다 이메일 주소 남겨주셨고 구독 중 축하드립니다 빅키 신상 색깔은 랜덤 배송입니다 자 바로 이어서 124편 124편 아이고 아이고 124편 바로 갈까요 아 이게 시계편이 확실히 댓글이 많이 달리죠 아 조금 경쟁률이 떨어지네 여기는 1대 88 어 코멘트가 나를 웃겼네 자 뽑겠습니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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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데이브 친구 지영님 오셨네요 구독 중까지 좋은데 아 이메일 안 주셨어 땡 자 다음분 이메일 써주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 댓글 남기다 보면 열정으로 남기다 보면 어 됐다 자 뚱인데요 역시 지영님 나오시면 분위기가 확 사네요 잘 봤습니다 자 이메일 주소 그리고 구독까지 축하드립니다 자 124편 당첨자까지 나왔습니다 아 124편 지영이가 그냥 진짜 우리 온리뷰에 꽂히지 요즘 또 바쁘시더라구요 다음편은 또 한번 섭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편 영상 불러왔고 댓글 뭘까요 세이코다이버 야 이거 진짜 가성비 완전 쩌는 댓글 많이 달렸네 여기 어머 거의 200개 달렸네 200개 자 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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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중 철거북님 오왕 완전 관심있던 시계 자 이메일 주소까지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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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됐나요 12345 하나 남았네요 시마스터 신영 시마스터 신영 그리고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아이고 엔터가 안 눌러지네요 댓글 불러오기 아 여기도 많이 달렸네 경쟁률이 좀 치열하죠 시마스터 신영에 이메일 주소 안 쓰신 분들이 많더라구요 자 바로 뽑겠습니다 추첨 오 이메일 구독중 빅블러님 축하드립니다 시마스터 300 복각도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온 리뷰 화이팅 이메일 주소 그리고 구독중까지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월분 당첨자 추첨이 끝이 났습니다 지금 시계편에 네 분께는 안경 저희 디키 신상 안경을 네 분께 랜덤 배송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선글라스펜은 각각 해당 편에 해당하는 그 선글라스를 여러분들께 배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여러 개 있는 경우는 우리 영님이 마음이 가는 곳에서 선택을 해서 보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 확인하셔서 집주소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까지는 부탁하지 않고요 구독 공개 구독한 거 공개해 주시고 여러분들 좋아요는 뭐 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안 해 주셔도 저 이해를 하겠습니다 구독 이메일은 꼭 코멘트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다음번에도 당첨할 수 있다는 점 뭐 이번 달에 되는 사람이 다음 달에 또 받아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행운이 다음 달에도 기뜨시기를 빌겠습니다 다음 달에 뵙죠 o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